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노동절로 휘장이었고요. 그 전까지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휘장일 이후 장이 열릴 텐데요.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오늘 미증시 흐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또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닥은 1%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장 1%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유의미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기업들의 오늘 공통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제가 신도거나 여타 다른 방송에서도 정배열 상태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략 탁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실적 그리고 펀드멘탈도 꼭 보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통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수준만큼 벌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 지수가 지수 대비해서 강한 반등 흐름들을 나와줬다는 겁니다. 빅솔론이라는 기업들, 암호그린텍, 신성이엔지, 뉴프렉스,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재료와 테마도 태양광조, 태조이방원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도 테마인데요. 이쪽에 엮이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인 자리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재료 테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비록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 타픽 종목을 골라낸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숙달과 반복의 과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가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만이 시장 대비해서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 제약상 많은 부분을 내용들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드릴 테니까 시장 같이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결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해제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좀 순탄하게 변동성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소학주 다섯 번째 강의 매수편 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확률을 높이는 매수 신호 시점 이타안이고요. 지난주에 이중마다 관련돼서 얘기 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자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연속 정상으로 기술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중 패턴이 나오다가 이중 패턴이 역회된 숄더로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전 강의도 순차적으로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투자 손실을 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실 것 같고요. 솔직히 투자함에 있어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 100%라는 확률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향성과 투자 원칙과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그 과정들을 상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업 시키는 방법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2탄 강의를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드렸던 사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강의 항상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으로 펀드멘탈, 기업의 내재가치,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보수적인 목표 주가와 그리고 저평가 대응 분석법을 저는 이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뉴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공 들이는 종목이 공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성과가 난다라는 더 많은 노력을 들일수록 투자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실적이 너무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주가가 안 가요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통해서 이 지금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지금 장기적인 방향성은 결국에는 60분 봉이라든지 1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캔들을 통해서 결국 장기 주봉 캔들도 만들어지고 월봉 캔들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적인 추세도 보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고요. 단기적인 추세가 조정을 받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공략 포인트이고요. 당연히 지지를 안 받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건 바로 실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이미 올해 상반기만으로 다 벌었던 그런 기업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고요.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 왼팔도 잘 쓰고 오른팔도 잘 쓰시는 양손잡이가 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평선 모였다가 퍼지는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급등 패턴 중에 하나인데 N자형 패턴, 이 부분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패턴이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고 머리 그리고 이게 오른쪽 어깨가 될 겁니다. 이게 누워있기 때문에 역헤드 앤 숄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N자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뭐 21 2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운딩 해주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적 체크를 꼭 하셔라. 그러면 투자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주 상승 확률할 때 마지막 항목, 네 번째 항목도 펀더멘탈과 실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세 번째도 펀더멘탈과 실적 얘기 드리면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기본적인 분석인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를 바라본다라는 부분들 그래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1강부터 시즌2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얘기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항상 리뷰랑 복귀를 자주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이동평균선 내용 또 리뷰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주가가 이동하는 평균선인데요. 일정 기가 동안의 주가의 산술 평균한 값을 바로 주가 이동평균선이고요. 그거를 차례차례 테로 연결된 부분들을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결국 최근에 있었던 5일 동안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적인 합이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향세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저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행보를 하고 방향성을 틀고 올라간다는 건 예전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들었던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통해서 추세,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아니면 행보 추세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주가는 또다시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할 때는 캔들 그리고 거래량, 주가 거래량 많이들 얘기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동평균선 그리고 각자만의 보조지표가 활용한다라는 부분들도 연속 선상으로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 그리고 십자캔들 자체가 상승에 있을 때는 하락전환, 바닷권에 있을 때는 상승전환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거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반영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격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매우 매우 중요해야 했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결국에는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위로 사양 돌파하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얘기 드렸고 강세,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장기 있었던 주가의 흐름보다 단기적인 주가의 합이 산소 평균 합이 하향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약세의 시작, 지속적인 하락장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열심히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 드릴 정배열, 거기서의 지지, 그리고 역배열, 그리고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 뜻은 결국 상승의 흠이 크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타점과 공략 포인트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도 꼭 찾아서 반복 수강해 주신다면 투자의 중요한 매수, 매도의 타이점을 타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날의 종가를 포함해서 최근 20일 동안, 영업일 20일 동안 주가의 산술평균한 값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날 찍혀있는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그 이전, 그 당일을 포함한 그 이전 20일 동안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이죠.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종가 합산을 더하고 나머지 20일로 나누게 된다면 바로 이 시점에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 드렸던 20일 이동평균선 캔들이 사향 돌파할 때는 매우 중요한 매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 타이밍 이후로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세를 멈추고 행보 구간에 있고 캔들도 이 20일 평편을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전에 설명드렸던 매집봉을 만들면서 주가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21일 이동평균선 하락세를 멈추고 행보 구간이고, 캔들이 21평선을 돌파하고 매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분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강의마다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타이밍들을 잡으셔야 많이 변동성은 크지만 투자 성과를 좋게 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제가 21로 평균선을 얘기를 드렸지만 5일선도 볼 수가 있고요. 10일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알고 가기, 다시 한 번 또 리뷰를 드립니다. 5일 2평선 같은 경우는 바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캔들이 5일 2평선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봉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개파락으로 시장이 밀려된다고 한다면 전순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내가 일정 부분 줄이겠다. 다만 여기 60일 2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받고 내려가지 않는다. 하향세가 진정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또다시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 20일 2평선과 60일 2평선들을 활용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얘기 드리자면 5일 2평선, 20일 2평선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5일선을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5일 2평선을 좀 밀릴 수는 있지만 20일 2평선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가 또다시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꼭 펀드멘탈 실적을 보셔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5일선이든 20일선을 지지받고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는 하박 경직성이 강한 기업들이 결국 실적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2평선은 플러스 실적이 가미만 된다면 좋은 투자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단기 매매선이 될 수 있다. 20일 2평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 달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선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생명선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선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의 평균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1개월에 20일 2평선에는 바로 이런 명칠들이 붙어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60일 2평선 바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기, 반기, 그리고 3분기 끝나는 분기, 그리고 연간 사업보고서가 발표되는 주기가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수급선이 되고요. 중기적인 추세 표현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6개월은 경기 사이클, 그래서 경기선이라든지 장기 추세선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부분들까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좀 활용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중요한 맥점들도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2평선이고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20일 2평선, 60일 2평선, 120일 2평선입니다. 최근 제가 오늘 지수 대비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여기까지 지난주 잭슨홀 미팅 발표 발언 이후 제론 파월의 발언 이후 주가들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 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60일 2평선의 지지를 받았거나 또는 20일 2평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60일 2평선 지지를 받았다는 건 개인적으로 60분봉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일 2평선 지지를 받았다는 건 일본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 실적들도 매우 좋고요. 이런 지지선, 결국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격을 줄이면서 이 21선 부근까지 다가올 때는 매우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배월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 241선이 이렇게 단기 2평이 최고 위에 있고 중기, 장기 2평이 그 밑으로 위치한 구조 이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2평선의 위치가 단기 2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중기, 장기 순으로 이게 결국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한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이따 또 역배열 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정배열은 그만큼 이렇게 선만 그어 보지만 캔들이 무너져도 지지를 잘 받고요. 실적만 괜찮다고 한다면 주가는 오늘 7, 8%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LX, 일렉트릭이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해당 기업은 원전주, 태양광주도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코스당은 오늘 1%밖에 올랐지 않지만 개별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자체는 업종, 종목에 집중하셔야지 어떤 거시적인 지수에 집중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20일 2평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을 60일 2평선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정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과정에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팔까라는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 여기서 조정받을 수 있어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여기서 지지를, 홀딩을 하고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익 났던 거 다 반납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61선에 또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 결국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 구간이고요. 단기 입평선이 최상에 있고 장기 입평선이 제일 밑에 있으면서 정배열 구간에 있을 때 상승의 힘이 강하고 이런 조정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리바운딩 되는 힘이 강하다. 이런 기업들 정배열 구간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더 얘기 드리면 결국 실적이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사실 여기서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일이 평선, 그리고 20일이 평선, 60일이 평선 다시 한 번 화살표를 좀 그어보자면 이 이격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국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실적만 보고 들어가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곧 상승 확률을 높이는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또다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결국 그럴 때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번에 곧 도래되는 3분기 실적이 어떨지 4분기 실적이 어떨지 계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미래 실적이 가늠을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꼭 정배열과 실적 두 개의 조합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좋은 투자 성과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이 개념에서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되겠죠. 바로 이게 장기 입형선이 최고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기 입형선 그리고 이게 단기 입형선 순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120일 선, 60일 선, 21일 선 그리고 5일 선 입형선이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역별 구간을 했을 때는 캔들이 상향을 돌파하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돌파하려면 막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만이 이런 어떤 수많은 악성 매물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역별 구간에서는 사실 주가가 맥을 잘 못 주고 위로 상방으로 뚫 수 있는 힘도 약하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강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경향들이 있다. 그게 바로 정배열과 역별의 차이다. 정배열에 접근을 하셔야 만이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물론 어느 정도 대바닥을 만들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자리들이 주로 이 역별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파동의 크기가 작고 정배열보다는 위로보다는 하방 사이드가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역별보다는 정배열 종목들 그리고 역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실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지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데 해당 지금 기업들 실적 좋음에도 불가하고 주가가 안 나고 있다는 건 결국 역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배열과 실적의 조합을 잘 찾으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장기 입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입평선이 하향 추세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격이 많이 확대됐던 걸 지금 좁혀지고 있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격 확대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여기에는 이격 축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물론 일시적으로만 시세를 분출해서 올라가다 내려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21 입평선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주가는 우하향하는 모습인 거죠. 정배열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우상향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해줬는데 역별 같은 종목들을 접근하지 마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고요. 결국에는 이 입평선이 지금 수렴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적 한번 체크하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한다든가 적자 폭이 천억이었는데 적자 축소를 200억 정도로 줄인다거나 이 예를 드려드려면 이제 조선 기업들 보시게 되면 후판 가격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 적자 폭을 크게 줄이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분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수주 공급 갱시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주가는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얘기를 좀 캔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배열은 지지직 구간 실적이 받쳐지는 기업들은 공략 포인트다. 역배열 구간에 저항을 맞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상승 사이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꼭 보수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셔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셔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역배열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실전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거나 또 장중에 저와 시황, 스팟 그리고 그날의 주도 테마 이런 얘기들을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하당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돼서 문자가 갈 거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과 지지, 역배열과 저항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주로 보이는 N차 패턴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차 패턴 횡보 구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지선을 돌파하고 저항을 맞았습니다. 사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저는 여기 타이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세 분출을 예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분명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만약에 20일 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일 2평선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이 20일 2평선은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주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주면 바로 이런 지지받을 때가 주요한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 변동성도 큽니다. 그리고 펀드멘탈과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지수 따라서 주가가 밀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설명드리겠지만 펀드멘탈 기준으로 이 회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PER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EPS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EG라는 걸 통해서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분들까지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애짜 패턴을 만들고 캔드리 21평성 돌파를 하면서 21평성도 상승 추세를 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만 매도를 잘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가치 분석을 하실지 모른다면 짧게 더 좋은 기업이고요. 50%, 70% 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더 짧게 수익 내고 날 수 있는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엔차 패턴은 주로 주가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주로 엔차 패턴이고요. 결국 이 마중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1파, 2파, 그리고 3파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파가 되겠고요. 바로 조정파가 2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파, 물론 다양하게 얘기들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3파가 나오는 이 상승, 이 3파의 상승 크기는 기업의 실적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만이 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에 있는 엔차 패턴이 나오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 있었고요. 다만 공무적인 건 바로 이 지지선, 이 지지선이 바로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게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횡보 구간에 있는 바로 이러한 엔차 패턴보다는 이 상승 채널에 있는 저점을 높이는, 그렇죠? 여기보다는 분명 저점을 높이는 곳에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보고 올라왔을 때 이런 포인트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되고, 횡보 구간 보다는 상승 구간에서에 대한 어떤 상승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차 패턴은 사실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한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고점을 낮추는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역별과도 관계성이 높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 있는 엔차 패턴은 쿡이 저희가 주식을 좋은 투자 성과를 내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차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려보자면 이렇게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눌리목 주고 리바운딩 되는 이 시점이 중요한 공략 타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왼쪽 어깨가 되고요. 이쪽이 바로 머리 그리고 이 부분이 오른쪽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신뢰도가 높인다는 표현이 맞을 수는 모르겠지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바로 낮게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낮춥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하락 구간에서 엔차용 패턴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패턴이 바로 하락 구간의 엔차 패턴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가운데 안에서도 이중 바닥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좋은 이중 바닥은 아니라는 것까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 개 복합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해석하고 여러모로 분부하고 여러모로 펀더멘터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헤드 앤 숄더는 하락 패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밑에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적어도 여기 구간을 1차 매도 구간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락의 지지선을 또다시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바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라는 건 역 헤드 앤 숄더고요. 반대입니다. 누워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반대로 위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얘기 드리자면 상승 채널에서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머리를 만들고 나서 나오는 패턴이 바로 N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N자 패턴은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로 연관성이 높고요.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 진입하겠느냐라는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을 내가 투자 성과로 내겠냐라는 판단들은 실적들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가미를 하셔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좀 얘기 드렸던 부분도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중 바닥형, 바닥을 확인했을 때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고 N자 패턴도 또 얘기 드려보자면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 눌림목을 받는 구간에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저항선을 뚫는 큰 양봉 캔들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이중 바닥, 이중 현장형,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쌍봉 패턴 등 다양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실적과 결합을 시켜야지 좋은 주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저항선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큰 은봉 캔들이 나온다? 이거는 매도 타이밍 시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 패턴은 말 그대로 이중 바닥형이 아니라 쌍봉 패턴 그리고 W 패턴이 아니라 M자 패턴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비중을 줄일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얘기 드리겠고요. 상승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패턴들, 유형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실전 사례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의 기업은 바로 나노 신소재죠. 최근에 굉장한 공급계약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좀 그어보자면 빨간 선이 단기 2평선이고요. 파란색이 20일 2평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10일 그리고 파란색이 20일 노란색이 60일 검은 선이 122평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2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이 구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올해 초 3월 정도 됐던 시점이고요. 그 밑에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은 사실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구간을 A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요. 2평선이 지금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정배월을 만들었다.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배월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았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10일 2평선이 이 10일 2평선은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배월을 만들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 그 구간은 정배월 구간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수 따라서 좋은 기업이든 불구하고 실적 훼손도 되지 않았지만 주가가 재없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락 구간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0일 2평선을 지지를 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강했던 이 거래량이 분출됐던 구간에서는 20일 2평선 지지받고 급등을 했고요. 시장 따라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결국 120일 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시세를 분출했고요. 결국 6만 5천 원대, 6만 7천 원대인 주가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부분입니다. 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바로 N차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저희는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 부분에 왔다면 비중을 줄이셨어도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120일 2평선 지지를 받고 2분기 실적을 봤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여기가 겁먹을 공포 자리가 아니라 공략 자리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3파 자리에서 정별을 만들고 시세는 또 분출했고요. 여기 보시면 11일 2평선이 단기적으로 21일 2평선을 뚫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고요. 그리고 61일 2평선을 또 뚫은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요. 바로 이 자리부터는 정별을 만들었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 61선 지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별이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크게 장기 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수많은 기간 동안 2파 사이클, 1파 사이클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 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혹여나 2파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한더라도 분할 매수만 잘 했다면 바로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 했다면 평단은 여기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고요. 바로 그 이후에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꼭 보시면서 그만큼 정별과 지지를 받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좀 이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들을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을 했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2평선이 정별을 만들었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 주가 지수 따라서 내려왔지만 120일 2평선 지금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갔고 그 뒤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했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11일 2평선과 21일 2평선 이격을 좁혔다가도 확장 발산되면서 주가는 우상에 향하는 모습더라고 보였다고 나노 신소재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아까 얘기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LNG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얘기 드렸고 중국 따돌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수주 1, 2를 차지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못 갔을까요? 왜 이런 저항서들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을까요? 결국 후판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수많은 수주 잔고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액은 좋았지만 수익성은 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 매물들이 바로 실적 시즌에 맞물리면서 주가는 이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이 사이클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때 적자였고요. 2분기 때도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던 거고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지금 이 N자 패턴의 세 번째 파동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건 적자 폭을 줄이면서 하반기 때는 흑자 전환하고 그 랠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기대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이클을 다시 한 번 올리려고 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흑자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는 QOQ, 전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림들을 그려야만이 물론 이 부분이 저항선이고 있고 고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주가가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하반기 실적과 2023년 상반기 실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캔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9월부터에 대한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 하지만 고점도 높여가지만 고점이 저항선을 맞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제는 행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 마지막 이 2분기 실적 시즌의 도래가 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였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는 거래량도 많이 실렸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보시면 상승,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었다가 주가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거래량 줄이면서 주가는 내려갔고요. 또다시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주가는 올라갔지만 또다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또 거래량이 실리면 주가는 올랐지만 또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산업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었던 후판 가격이 가격 안정화가 되고 적자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이클에서는 결국에는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들은 사실 무수위도 많고요. 지금 당장 내일 시장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하시기에는 분명 해당 기업들 실적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분명 힘드신 과정들을 걸릴 거고 그 리드타임이 길 거기 때문에 저랑 좀 함께 하시면서 편하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란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겁니다. 클릭만 하시면 제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캔들 안에는 다양한 주가 흐름과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주가와 거래량으로 해서 이 이동평균성과 어떤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가운데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까지 꼭 같이 염두하시면서 오늘 이 실전 사례를 같이 이해도를 높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현대밑부조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저점도 안 깼습니다. 결국에는 이평선이 수령과 발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좋은 주가 실적을 결국엔 냈다라는 부분이 이 현대밑부조선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사례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보 마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 탈철을 하는 기업입니다. 태조, 이방원 그리고 2차전지 거기에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5배, 2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사실 했습니다. 물론 어제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었고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하락 부야에 걸리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은 최근 나왔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데보 마그네틱스라는 기업도 최근 시장TV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역해된 숄더를 장기간에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락 패턴이 되겠고요. 물론 하락 엔자 패턴이 되겠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적도 사실은 이 성장산업군에서는 안 나오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지만 데보 마그네틱스라는 기업은 실적도 잘 찍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 하락파동, 결국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평선이 수련되면서 결국 데드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격을 좁히면서 다시 한번 이 평선 수렴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20일 이 평선이 캔들이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강 때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색이 들어오셔도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의죠. 이 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심 있게 충분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큰 폭으로 실렸고 이동선, 20일 이 평선은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 쭉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20일 이 평선, 단기 이 평선은 깼지만 충분히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주가 좀 트랙팅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 어깨에서도 이 상승파동의 크기 결국 실적 분석도 잘 하실 줄 알고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상승패턴은 아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기존 설명드렸던 기업들 실적도 간단하게 점검 좀 가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스는 2020년 적자였고요. 그리고 작년 흑자, 그리고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신소재 보시면 보시면 1은 바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0억 물론 추정치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되겠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3배 3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동의 크기는 결국 실적에 있다는 거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실적 얘기를 좀 안 드려서 나노신소재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스에 좀 점검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역해된 숄더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오른쪽 어깨도 왼쪽 어깨보다 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적 보시면 2021년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폭으로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역별되면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실적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꼭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엮이면서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오버시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끝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60일 입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재료감과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10파첨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꼭 있어야만이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세 번째 파동은 실적에 갈리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단어 실적이란 표현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정별과 지지받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같이 좀 겸비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제가 걸렸던 어떤 리드 타임들을 줄이면서 편하게 좀 투자 포인트 잡아갈 수 있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노란 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나오고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링크가 답신이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시장 지표에 따라서 폭락을 했다가 안도가 랠리 따라 올라갔다가 그 변동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차라리 기업과 업종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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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